울산시가 겨울철과 설 연휴에 대비해 도로 결빙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잦은 만큼 결빙 우려 구간의 주의 표지판과 자동 염수 살포 장치 그리고 도로 열선 작동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점검 대상은 울산대교를 비롯해 중구 성안로와 약사로 등 관내 도로 결빙 취약 지점 25곳입니다. 울산시가 결빙 취약 지점 25곳입니다.